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4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의 대표 창펑자오가 트위터에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 트윗을 본 OKEX의 대표 제의하우는 장문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퍼블릭 체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는 오픈소스와 오픈노드의 특징이 필요하다. 바이낸스는 최근에 그들이 유일한 검증자인 새로운 체인을 구축했지만 체인은 분산형 스마트체인으로 홍보했다. 바이낸스 탈중앙화 솔루션은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온체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바이낸스의 퍼블릭 체인 소위 스마트체인은 대중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대중을 오도함으로써 바이낸스는 크립토 커뮤니티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특히 디파이가 퇴보하도록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창펑자우에게 실수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대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애플 앱스토어의 제안과 그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투쟁에 대해 공유하고 싶다는 글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애플과 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진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화를 요청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다. 애플은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과 디파이 앱에 접속하는 권한을 추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애플은 왜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막는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다 제안하는 것인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암스트롱 CEO는 디파이와 디앱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금융서비스 영역이며 시간이 지나면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앱과 디파이 앱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일 뿐이다. 따라서 애플은 사용자가 앱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목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애플은 표면적으로 고객을 보호하도록 보이지만 사실은 애플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디앱 대신 앱스토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사용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만들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애플은 이제 암호화폐 혁신을 막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싶다. 언젠가는 암호화폐가 IAP에 통합되어 신흥시장의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다란 아이디어는 때때로 장난감처럼 보인다. 몇 년 전 비트코인이 그랬다. 연재 금융서비스의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암스트롱 CEO는 우리팀은 애플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해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벌 수 있고 디파이 앱 리스트를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회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라는 글로 트윗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